나 구조물에 걸려가지고 싸가지 없이 쳐다본 사람들 나 죽어 영감 아이고 아 너 놀린 거 아니야 쳐다보지 마 흠 아니야 희망녀야 저 사람도 아 나 그냥 쳐다보고 있어 너 놀린 거 아니야 아니라고 고개 흔들어야겠다 아우로? 아니야 거래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벽에 걸렸을 뿐이야 너 쳐다본 거 전화 봤으면 어쩔 거인 근데 얘 나보고 엄청 도리도리거려 귀여워 설마 원하는지 어 그럼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겠다 에이스도 손놨어 와 진짜 원하냐 벼부 나 놨는데 켜져가지고 지금 멈췄어 쫄아가지고 내가 내가 저 사람을 보냈어 나한테 느리게 걸어오는 거 봐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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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당이다 꾸덕꾸덕 하자 어 어 뭐야 뭐였을까 뭐였을까 다시 언덕 위로 아우 천천히 오는 것보다 안 귀여워 아씨 꾸님 없임 없네 모여든 사람들 아하 오 뼈처럼 까지 다 보이네 비반드 아 나 공중에 떠있는데 아 나 공중에 떠있는데 쭈욱 도는 거 봐 무서워 저게도 귀신 같아 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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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손피 백산하는 사람들 형 부두 호